맛있다 아 내 미션풍 아 너무 아깝네 아 근데 그거 어차피 뚫어서야 아 근데 미안해 나 어제 전화 됐! 뭐해 씨X 아 나 술 먹 그 다음 너무 못한다 진짜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 팔리아 카운터가 올라왔는데 좀 자 다시 좀 왔다 볼게요 정글은? 저 튜브?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! 어우 저치기 장주환이 한 번 카운터 넣자 오늘 아 한 번 가자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iring 이거 나 이거 상대쪽 와대쪽 해줄까? 둘 양인 naive 넌 mình 아니 저 블랙실리 드 잘 걸겠지 궁반응같은거 맞지 그거는 뭐 반응 못해. 모데카이저 궁은 진짜 반응하기 어렵고 이거는 완전 초록군이고 입저다 힐하고 한 대 맞을게 한 대 설레빛인데. 설레하고 들러올 수도 있겠다 설레 안했어 아니다 이거 우리 블루 또 와드에 있어. 블루야 블루 우리 블루 와드 맞았어 근데 W 등격적으로 W였구나 바텀 몬 웬만하면 안 가겠다 바텀 킬 각이야 이거. 무조건 사과 질환아. 이겨야 돼. 이겨야 돼. 이겨야 돼. 이겨야 돼. 이겨야 돼. 요 스펠 까비. 스펠 너 빠진거 탈진이라 어차피 필요 안나와 이거. 아 오케이. 다 빠졌어 근데. 미드 한번 까줄게. 한 랩 한번 질러줄게 하프션 두개나 뺐다 형이. W 빠졌는데 지금 까줄게. 까줄게. 이플 박아줄게 지금 W 빠졌어 여기까지만 이거 안 쳤네 일부러 페이크 준건데 와드 하나 칼북에 박아줄게 아 확실히 사일렛스가 근데 진짜 확실히 주워 해가지고 세탐 만약에 잘하게 되면은 여기 팀도 무담무능하게 완전 개 털거야 음 맞아 맞아 세탐이랑 여러가지 털은 중 근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타 따위 보일 수도 있나 이거? 아냐 뭐다 뭐지 이거 이거 터뜨리면 좋을 듯? 김형 아 사일렛 데려왔네 야 우리쪽에 있는데 리쉬 여기있다 뭐야 이거 조지 조지 사일렛인데 뭐 나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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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척하고 여기다 뭐야 리쉬 우리쪽 들어왔네 그니까 다이브 구도 다 뛰는거 같애서 아 뭐야 오케이 야 집간다 딸피라 리쉬는 안 보여요 지금 리쉬는 여기 바이기 하나 너도 집가라 라인 땅처리 중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땅처리 중 리신 아래쪽 바이기 간다 야 우리 집이야 서로 집인데 아 나이스 2명이면 일로올거야 리신 나이 개 좋다 나 슬레이오 오오 갓슬레이오 좋았다 야 긴새끼 갓슬레이오 지렸 리퀴풀 오졌다 약간 0.8% 짱이었어 미드 라인도 너무 좋은데 미드 바텀 라인 다 좋아 미드 스펠 빠졌어 이거 부담원 찌르면 좋아 이거 불씨 빼고 그 다음 하면 내가 풀 미드 스펠은? 미드 스펠 안썼어 그냥 안거봤어 나 도망고 두개야 아 오케이 오케이 리신 밑에 바이기 먹고 집갔어 여기 와드 받겠다 터지지 않았을까? 전판에도 그냥 앞을 했어도 나 풀 없어 나노일거야 여기 내려간다 갈게 미포랑 오른 있어 미포 모르가노플 아 이걸 야 저기 아쉽다 깔아서 안보여 깐었나? 깐거같아 깔아서 호텔 1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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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맞아? 아이고 맛있노? 오른팔으로 찔러줄게 부씨 있진 않겠지? 2초 봐줄게 2플 시 없어 시 없어 여기까지는 여기 온다 도띠 안보여? 나 뺄게 조심해 김형 사일레스 먼저 내려가요 사일레스 내려간 조심해야 돼 안해 너무 위험해서 나 망쳐올게 방금 내려갔어 사일레스 공쌌는데 라인클리어 안 보이고 나 미드 살짝 가볼게 리신 위치 보이지? 사일레스 안보여 사일레스 안보여 사일레스 안보여 사일레스 같이 간다 사일레스 같이 간다 사일레스 같이 간다 보이지? 내려와 아래쪽 아니야 여기쪽이야 응 여기 리신 왔다 저것도 막히는구나 내가 먼저 가줄 수 있긴 한데 내려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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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지금부터 사일레스 미포 올라가 미포 올라가 미포 위드 이거 이거 까비 다 안될 때 그지? 리신 윗바위계야? 리신 윗바위계 바위계 싸움 해도 되지 않아? 야 리신 여깄다 리신 여깄다 아 한번 빼는거 빼는거만 봐주면 돼 아 됐어 이러면 바위계 주자 여기까지 총 좋냐? 아냐 왜 들어갔어 야 물렸어 미드 물렸어 얘가야야야야야야 물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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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우면 좋아 이거 이거 오른부터 오른부터 나 궁 있어 나 이거? 어 뭐야 이거? 아 이게 되네? 아니다 혈란눈 혈란눈 가져갔어 이거 노플이야 노플 가져갔어 이거 나이스 싸일 노플 싸일 노플 너무 잘했다 노플하다가 탑 라인 개이득이야 이거 그냥 끝났어 탑 탑 라인 미쳤다 ㅈㄴ 맛있겠다 밀어놔가지고 mats 12 쉐난이 힐 좋았어 오케이 형 살았지 아까? 싸일 풀 빠졌고 나 무기 오거든? 나 무기 오거든 리신 플래시만 좀 체크해둔 리신 풀 어떻게 리싱풀 썼어? 여기서? 썼어 망가썼어 오른 풀 나랑 같이 돌고 바로 용 쳐도 돼 잠깐만 나 용쪽 와드박할게 용 상하면 좋아 오른 아래 무빙이야 지금 살짝 조심해 미드 밀고 내려오는 타이밍에 칠게 아래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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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용 포기하고 타볼 수도 있지 오른 누웅이야 지금 오른 누웅이야 용 싸움해도 돼 여기 같이 돌쳐 물려도 돼 지금 물려도 돼 피가 내가 봐볼게 아 좋아 바텀 엄청 좋아 지금 바로 출게 이거 근데 서로 못 올라가야 돼 바로 전령으로 뛸거야 리신 안보인다 나 전령으로 뛸게 이거 살짝 볼게 이거 근데 뭔가 전령 치고 있을 것 같긴 해 치고 있으면 막으면 돼 이거 안친다 이거 아마 치면서 어그로 뺏길 한번 안친다 이거 좋았다 어그로 풀 이거 나 풀 없었어 뒤에서 랜턴 대기만 하고 라인 좀 유지하자 나 비니크 200원이거든 서로 지금 안가면 좋아 지금 리신 위치 계속 안 보여 이거 탑인거 같아 상체 단오플이라 삼삼은 싸우니까 먹을거지 아래쪽 2대2만 계속 해줘 아래쪽 살짝 더 우리 상체 그냥 개발라 지금 싸우고 라인프리즈하는거 보니까 살짝 돌려오는거 같은데 지금 전령 치고ئ 나 슬슬 야 탑 뛰어졌다 나 이겼다 나 이겼다 나 이겼다 나 이겼어 나 이겼어 나 전령 치고 있잖아 나 전령 치고 지금 건방지에 분명사 바텀이야 무조투를 안 내려와야 되지 그냥 니네 할부로야 아 이거 무조건 리신 바텀이야 이거 어 나 빕 나 피다 연령쯤 연령먹는 중 우리 기한타가지고 미드일 때 오케이 괜찮아 쟤네도 갔어 탑 끝났어요 형이 2d 이딜 돼 이제 탑 탑 2d 된다 이제 궁 있을 때 미드일 조심해봐 여기 조심해 그냥 위에서 장마기 떴다 앉아 이거 내 헤르메스 가량이 낫겠지 띠어 안보여 나 지금 찍었어 토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좋지 이거 이거 오른 원컴에 죽인 다음에 미드에다가 전령풀 생각할게 지금 분위기 너무 좋다 우리 유지하자 얘들어 라인이 좀 쓰레기네 이거 뭔가 뒤로 돌아갈 것 같은데 변하는데 아니 안 돌았어 안 돌았어 안 돌았잖아 여기로 이리로 나와야 되잖아 이거 무조건 얘네 바텀 아니면 누릴게 없어 싸이트 있다 싸이트 있어 조심해 왔어 근데 바텀 밖에 없긴 해 내가 와드 박았어 나 오랑 타올게 쟤 안하고 있을게 우리 오랑 떴다 딱 돼 오른 위시만 조심하자 얘네 오른 이니시 아니면 위협종이 딱 좋거든 리신 안보여 가운데 와드 박았지 와드 박혔어 가운데 아래쪽 싸운다 아래쪽 싸운다 리신 도무 리신 도무 리신 도무 여깄다 어 이게 와드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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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신 여기야 어 그냥 전량 풀게 뭘 가도 윗모빙 재원 붙어줘 아 기다려봐 지금부터 가는 중 좀 늦어 쌍대먹은거 나 좀 늦어 뭘 가볼까 나 안가도 되지 나 랜턴 없다 사일러서 내려오는 모빙이 사일러 내려오는 모빙이긴 한데 이제 내려갔어 여기야 이제 여기쯤이야 불륜 90초 나 계속 압박하고 싶은데 압박해야 되지 압박 계속 한단 말이야 용 시간만 좀 잘 맞춰줘 나 이거 셀프가 있으니까 셀렛 계속 안보인다 아직 안보여 미드 조심 셀프가 노터리야 이거 먹고싶은데 오케이 먹었다 셀프가 셀프 빠졌다 얘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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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50초 이거만 맞춰 나 레드까지 살고 집찍할게 용 50초 얘들아 나 랜턴 내기 하고 있어 나 랜턴 내기 하고 있어 이거 밀인데 오른다 오른다 여기 있다 어 근데 이거 좀 선 넣는데 이거 그라우스 탑이라서 나 탑인거 모르긴 해 애들 30초 나 이게 딱 고집 가기 좋긴 했는데 안될거 같아 나 바로 달릴게 일찍 아 직갔다 아 안되겠다 바텀은 그냥 서로 집 못가면 괜찮을거 같아 오르니 나 찍은거 봤어 글자로 쭉 깔게 나 비하다나 본데 아 얘 비하다나 본데 정... 아 정수 있었어 사인 로테리거든 얘 걸어 내려가야 돼 야 리신 직가는데? 오케이 이거 바로 치면 되겠다 바로 칠게 탑도 세게 해봐 바로 칠게나 나 바로 치자 바로 쳐 바로 쳐 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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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쳐 바로 쳐 바로 쳐 바로 쳐 먹었어 먹었어 개 처발을 바텀 스펠 좀 살살 넣어봐 다했어 아 몰아노플 이거 세게 하는 중 나이스 몰아노플인데 존야 있어 아 무기 좋거든 곧 있음 이거 여기에서 한 번에 리신 녹여보자 김형 내꺼 궁만 이식해주고 있어봐 뒤쪽으로 뒤쪽 역습해도 되고 민다 이러면 내 위치 모르거든 리신 아래쪽 리신 맞았어 여기 대기하다가 리신 나 이플로 박을테니까 그냥 원코맨 잡자 이거 김형 궁 대기해봐 나 바로 몰꺼야 이큐 바로 박을게 이플 바로 박을게 이거 밀린다 바텀 근데 타워 줘 가자 이거 죽게 죽게 따면 좋아 지금 타워 에이스 푸른 에이스 이대로 타볼까 이대로 타볼까 2명의 미드 이거 먹어라 잡았다 어 잡은거 같아 나 같이 가 얘네 궁 있어 내 싸이 궁있다 여기 온다 잡은듯 나 반응 나이스 나이스 깔끔했어 아래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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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격입니까 이게? 나 전령을 먹고있어 전령 빨리 빼자 아 아쉬운데?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? 이 정도면 나 빼줬다 나만 죽어도 돼? 어 얘 미퍼 지금 끊었는데? 아니 재훈아 너도 어디 술 마셨냐? 아 근데 이 오빠 괴롭힘 많이 당했어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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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는데? 하나? 나이스 미쳤어 뭐야 이거 야 뭐야 너? 야 기재짱 적당히 야 기재짱 개쌍 야 기재짱 뭐냐구 무조건 이제 변동없다 왜 ㅈ까라 그래 아 야 근데 우리 무기 무기 너무 많이 생겼는데 갑자기? 기재짱 ㅈㄴ 잘하냐 우리 어? 한복기 했을래 써내냈다 와 미드시켜야돼 진짜 아 빨리 맞게맞아 ㅈㄴ 잘하네 아 씨 망게임이야 산책게임이야 야 기능이 전판 개빡쳤었구나 너 분노가 느껴졌다 나 때문에 졌다잖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개빡쳐가지고 오 개빡쳤구나 너 와 뭐냐? 뭐 1대 사례해버리냐 그냥 와 형님들 저 리털 한 번만 하고 오겠습니다 형님 리털 해야지 그 정도 그래 그래 하고 와라 영영영이야 아니 영영영이야 야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미드 차이 같은데? 아니 미드 차이 아니야 이거? 어 라데시 형 근데 이번판 KDE3 넘었네 고맙다 형 미션 성공했다 형 고맙다 와 근데 기잿짱 미쳤는데 근데 뭐 그렇게 잘하냐? 혼자 해버리네 그냥 게임 아니 김형이가 요건팡에 리얼 존나 잘했어 아까 미디어에서 혼자 했을때 뭐 어떻게 했냐 나도 혼자 했잖아 아니 이거는 상대가 스키샷 실수한 것도 맞는데 근데 그걸 쏘나서 너무 잘했어 와아 근데 도라이네 그냥 아 근데 원래 원딜이 이런 게임 좀 뭔가 KD 하기 힘들어 너무 잘했다 아 넌 좀 한다? 검 좀 다른 검 좀 칠 줄 아는 놈인데? 그니까 진짜 잘했네 보란 놈인데? 그냥 너무 잘하네 와 근데 전복자 P 들이긴 한다 150치 아니야 아 이거 P나였구나 리얼에서 내려갔구나 여기서도 여기에서 여기였나? 근데 존나 잘했어 여기서도 미디어에서 아 나 미디어에서 존나 잘했어 아 여러분들 못 보는거야 죄송합니다 라디션 보여줘야되네 와 지렸다 300개 펜 가입 너무 좋아 와 야 모랑이 안 써도 좋다 근데 아 근데 이거 성우모랑이 성우모랑이 딜이 살벌하네 아니 펜퍼 상대로 좋다고 하도 약탈이 하길래 우리 내 안친구가 그래서 해봤는데 어 이거 투기 어떻게 났지? 아 근데 성우모랑이 조금만 났다 느낌이 있었어 아 여기 했잖아 와 와 오졌다 이거 야 4P 있네 스킬을 형님 유튜브 공부 한 번씩 말해 이거 저와 지가 해주면은 떡장 각인 와 진짜로 와 겨우 진다 뭐야 와 근데 지린다 아 하지만 이렇게 해도 부재짱이 더 잘 와 뭐냐 책임이야 미쳤는데 아 이큰플 지렸어 나 진짜 킬 가 나도 졸렀나 잘했어 우리 또 어떻게 땄지? 와 이거는 진짜 기질짱인데 진짜 어떻게 땄거야 이거는 와 일단 1대1이거든 이거 마지막판 무조건 이겨야돼 그래야지 이기는 이거 한 판 더 하지 우리 당연하지 어 20분밖에 안되서 한 판 더 나 빨리 일단 아 수제짱 기술이 아 초대할게 내가 막내니까 좀 한다이 어이? 아우 다들 팽 가입까봐 내가 볼 수 없는 각이다 이건 아 아래시아 또 팽분들이 많이 팽 가입해 주시는 되게 감사합니다 아 내 절이야 챌린저 가는구나 갑자기 컨타바네 양학을 잘하네 양학을 양민 맞나? 양민 맞나? 김영이가 신사했지? 김영이가 신사했지? 김영이가 신사했지? 김영이가 신사했지? 진짜 존나 집중해서 봤어 형박한 포기기다 제발 와 근데 그냥 그냥 1방간 쪽으로 그냥 아유 우리 사푸님 별풍선 200에 감사합니다 아 안대 피가 없게 형 뭐야 우리 오른쪽인가? 우리 오른쪽이야 우리 오른쪽이야 우리 어 오케이 오케이 가봐 가봐 너무 잘한다 야 근데 그 아펠이랑 쓰레쉬말고 아펠 플러스로 뭐가 더 좋아? 다음으로? 음 글쎄 긍까 상대방은 쓰레쉬를 가져가고 나 근데 케어를 해줘야돼 예를들어 나 미드 차이 진짜 심하다 브라운도 괜찮고 일단 좀 케어해주는 거 맞아주는 거 미드 차이 미쳤는데? 김영아? 어? 하아 너무 잘했다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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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